어쿠스틱 기타 공장의 모든 것, 공인 해제합니다. 1972년부터 시작해서 50년 넘은 회사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어쿠스틱 기타 공장입니다. 특별한 곳이네요. 경기도 양주시. 오랜 시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늘의 제안 구역. 1대, 2대. 3대. 와, 3대가. 3대에 걸쳐 52년간 명맥을 이어 온 이곳은 기타 종류만 1가지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한 해 생산량만 무려 10만 대. 국내의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하는 이곳은 프로들에게 꾸준히 주목받는 곳입니다. 오, 이쪽까지. 아, 이 기타예요? 많은 뮤지션들에게 사랑받는 이 곡. 이유 있는 자부심의 비결을. 베테랑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공포영화 같은 걸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직업병이 생긴 것 같아요. 목재 준비하고 자재 투입하는 기간, 준비하는 기간까지 합쳐서 2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따지면 한 100가지 내외 정도 된다고 그렇게 봐야겠죠. 기타 1대 제작하는 데에 100여 가지 이상의 공정이 들어간다고요? 어마어마한 가짓수의 공정들을 다 봉인해제할 수 없어서 특별히 딱 3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봉인해제 키워드, 이인양입니다. 여기 있는 목재들은 거의 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목재들이에요. 약 20여 개국에서 50가지가 넘는 종류의 나무를 수입한다는데요. 약 2년 동안 적절한 환경에서 건조 과정을 거친다는데 그래야 더 강하고 좋은 목재로 탄생한다고요? 이게 기타가 된다고요? 이게 이제 시트카스프루스라는 목재인데 기타 전판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목재이기도 하고요. 이 목재는 이제 인도에서 저희가 수입하는 인디안 로즈우드라는 목재인데요. 기타의 측면하고 후판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목재인데 시트카에서 수입한 아프리칸 마오간이라는 목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견고하고 밀도감이 높아서 잘 버텨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본격적인 기타 생산 과정에 들어갑니다. 먼저 기타의 핵심, 몸통 제작 공정입니다. 몸통 공정의 첫 단계는 품매칭 작업인데요. 무슨 뜻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데 바로 조명을 비춰봤을 때 빛이 새어 나오면 안 된다는 점이랍니다. 아, 맞춰봐요. 빛이 샌다는 건 목재가 평평하지 않다는 뜻이라는데요. 하나였던 목재를 두 개로 갈라 다시 하나의 몸통으로 제작합니다. 20분. 50, 60도. 5, 60도의 온도에서 20분간 붙여줍니다. 완성된 판은 이어서 레이저쇼에 들어간다는데. 레이저를 활용해서 디테일한 절단 작업에 돌입합니다. 한 개 절단의 양 5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요? 그럼 고맙습니다. 20분의 섬이 된다구요? 재우고ictorian을 하나는 파 strang돈을 펼쳐요.